문학인증서 정수상평으로 당선되었기에 위인증서를 드립니다 네 2020년 9월 18일 사단법위 조광욱 유성 이사장 황유성 문제의 발행인 황유성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신입 문학상 3패입니다 분야 15분 황유주 작품 세상을 바꾸는 사랑 네 내용은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정애린님 정애린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문학인증서 분야 15분 성명 정애린 시인 등단작 가족 단품 네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신입 문학상 3패 분야 15분 정애린님 가족 단품 작품명 네 이하 동문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앞으로 좀 봐주시고요 네 다녀석